아 그럼 어빌리티를 뽑아봅시다 아니 제가 서큘레이터를 안 써본 것도 아니고 서큘레이터만 한 30개 썼어 그리고 여태까지 다 쓰고 메이기 싶어 띄우려고 근데 안 나오는 건 어떡하냐 3개씩 해 3개씩 아니야 서큘레이터 남아봐서 나 쓸데 없단 말이야 아니 3개씩 사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1억씩이야 3개 1억이라고 매포로 하잖아 아 아예 20 안쓴다고요 보고 20 안쓴단 말입니다 안쓴다고요 매핵 가져오시라고 아 스킬 재사용 20 아 스킬 재사용 20 야 매핵 다 나오네 와 일반 데미지 10% 와 미치겄네 이거 3개당 1억씩이거든 지금 3억 쎈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샀으니까 아 흐리 30% 아 3억 날라갔다 야 이거 너무 마음 씻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빨리 찍어보겠다고 4억 쎈가 이제 아 아 매핵 빼고 다 나오네 아 아액 20% 또 나왔네 아 왜 매핵만 안 나오냐 미치겠네 정말로 서러워리겠네 아니 매핵만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매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저 몇 백 몇 개 썼습니까 이게 15개인가요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든 그럼요 아 매핵만 안 나오네 그 전 거는 다 날라보는 지금 거 아 아액 20% 또 나왔어 아니 왜 매핵만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와 아액 세 번째 나왔다 아 매핵 좀 제발 매핵 한 번만 한 번만 나오면 끝나는데 매핵 좀 제발 HP 이런 거 말고 콩 30 이런 거 말고 제발 멕 한 번만 몇 번째 헤어져 지금 아 저 지금 몇 번째죠ów 저 지금 몇번째에요 무조건 첫줄인데 아 6개의 가가미가 소심했어 남는거 언젠가 쓰겠지 몇번째죠 10억 넘지 않았어요 저 지금 10억 넘은거 같은데 저 얼마선지 아시는분 아시는분 아 6개 식사 11억젠가며 이게 13억제야 아니 근데 왜 진짜 안넘와 와 이거는 손해인데 말랩찍어도 손해볼 기세인데 아 두개만 살까요 세개서 느낌이 세개해서 끝날거같아 야 이거 매포 30억 바꾼거 다 쓰게 생겼네 아니 메이가 안나오는거야 미치겠네 아니 다 뽑았어요 저 아니 메이가 안나와 30억 박았는데 10개 사 10개 사 각와만 투자하자 아 왜 진짜 안나오냐 이정도 했으면 한번만 나오면 되는데 한번만 죽어도 안나오네 아 스킬제 사용은 진짜 많이 나오네 아 또 안나왔네 10개 샀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아니 여기다 30억을 쓰면은 사실상 본전치기 아닙니까 만약에 다 써가지고 만들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액 20퍼 뽑는다고 30억을 쓰면은 본전치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또 돌려야되잖아요 아 또 안나오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와 일반 데미지 엄청나오네 수공 많이 올라가나? 모르겠다 와 어떡하니 와 씨 아직 안나왔다는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에요 아직 안나왔어 요게 제일 중요하죠 아직 안나왔다 아직 안나왔어 아이 20점 제발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발 맥 맥 좀 일반대미지 말고 맥 좀 스킬제 사용 말구요 아 이거 진짜 좋은거 같은데 뽑아봤자 의미가 없네 한번만 메액 한번만 나오면 바로 끝나는건데 아니 왜 메액 안나오는거니 도대체 아니 30억 다 썼잖아 근데 아직 안나왔어 제일 중요하다 아직 안나왔어 아니 이러면은 결국에 손해 아니야? 아 왜냐면은 명성치 내가 돌리면서 한번 나오면 끝나는건데 와 스킬제 사용하고 아액하고 계속 나오는데 왜 메액만 안나오냐 아니 메액만 안나와 와 이거는 좀 너무 운이 없는거 같은데 저 이렇게 안나온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메액만 안나올수있지 30억 다 썼어요 더 썼어 30억보다 원래 메포 있었어 원래 메포 있었어 아 아 또 나왔어 아액 20% 아 아니 메액을 안두는거야 아 다 썼네 또 야 다 써 나 모르겠다 이제 다 써 다 써 오늘도 화이팅 다 써 다 가져와 이미 전쟁은 끝났어 들어갈때까지 들어갔다 야 50억 썼는데 메액 안주면은 좀 그렇다 이제 너무 많이 썼다 솔직히 50억 썼어 50억 썼는데 안주면 나 이제 안왔다 아니야 이건 무조건 뽑아야되는데 50억 썼는데 안주는건 좀 그렇다 이제 어 요건 안됐다 저거에 들어간 비용 70억 쓴거같애 70억 쓴거같애 70억 다 계산하면 70억 이상 쓴거같애 다 계산하면 70억 이상 쓴거같애 아 아웩 이놈의 아웩 아웩을 주지말란 말이야 어어 다소금 역대상 아핵 주지말라고 아핵 주지말라고 아니 왜 아핵만 아핵만 나오는거야 야 손에 들어갔어 벌써 망했어 내가 아니 매액 20% 뽑으려고 50억 썼던데 안 나왔어 아직도 문제가 뭐냐 보공 25% 보공 25% 아니 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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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공말고 매액 한번만 나와라 이제 하아 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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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매액 이거 한번 뽑으려고 이렇게 많이 쏜 사람도 없겠다 아니 여기 50억 넘게 쏜 사람이 어딨냐 솔직히 말이야 지금 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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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핵 말고 아핵 나오지말라고 말이야 아핵 말고 매액 말이야 매액 아핵 말고 매액이 나와야된다니까 매액이 나와야된다니까 아핵 또 나왔네 미치겠네 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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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핵만 나오네 아니 왜 아핵만 나오는거야 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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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왜 매액이 안나오지 다 썼는데 안나왔는데 다 썼다며 아핵 제일 중요한거는 아직도 안나왔다는게 제일 중요한거지 50억 박았는데 누가 봐도 개손핸데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다 admitting 아하 아하 나핵이라도 킵해둘걸 그랬나 왠지 캐시로 사면 나오는건가 이게 문제였나 하핰 설마 한번에 널 설마 나오지 않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나온 걸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거 나왔으면은 더 안 좋았을 것 같아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 아 50억 썼는데 못 뛰었어 50억 썼는데 못 뛰었어 60억 썼는데 못 뛰었어 아 여기서 19% 나와도 짜증날 것 같은데 아 18% 나와도 짜증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얼마 써야 되냐 이거 도대체 얼마 쓰면 나올까 돈 개 아까워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저거 인간적으로 아 이게 10번 나와 10번은 넘게 본 것 같은데 그거 똘동안 매에게 한 번이 안 나오냐 아 아 답도 안 나오네 괜히 돌렸나 아 그냥 좀 참아볼 걸 그랬나 하 그냥 돈 다 때려봤고 다 날려먹는 각인 것 같다 뭐지 5억 썼는데 볼썕 5억 썼는데 볼썕 5억 썼는데 볼썕 5억 썼는데 볼썼 5억 썼는데 5억 썼는데 5만 썼는데 아 지금 돌리는거는요? 오기로 돌리는거지 승기 아까워가지고 돌리는거지 문제는 안뜬게 중요하지만 아니 근데 진짜 왜 안나오는거에요 도대체 나 이제 돈도 없는데 전재산인데 아니 가격 봐 이제 어떡하냐 전재산 다 썼네 아 핵 나오지말라고 아 핵 좀 나오지마세요 제발 아 핵 좀 이놈이야 아 핵 좀 안나오게 해줘 해줘십시오 다 썼어 60억 썼다 결국에 결국에 60억 썼어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안나왔다는거지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지 아직도 안나왔어 아직도 안나왔어 어 나왔다 나이스 어 마지막에 떴네 이 신부가 그뒤 아 전재산 다 걸어먹었는데 그뒤 나왔네 와 와 와 이걸 좋아해야되는거냐 말해야되는거냐 와 와 전재산 다 썼네 막았다 만들었다 와 전재산 다 썼어 야 마지막에 뜬다고 이거 좋아해야되는겁니까 말해야됩까 좋아해야되는건가요 정확히 여태까지 여기다 다 때려박은거 70억 정도 썼지 원래 있던거 내가 사냥해서 무공 이런거 말고 무공 박은거하고 서큘레이터 한거하고 해가지고 한 70억 썼어 70억 70억을 썼잖아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70억을 썼잖아 70억을 썼잖아 내가 내가 이걸 예상하는거는 자 그냥 대강 천만원정도의 이윤이라고 생각하세요 20%에 근데 70억을 할라면은 700시간을 해야되거든요 700시간을 해야되는데 만렙을 찍는데 700시간이 안걸려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고로 지금 무슨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창조손해방 창조손해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무공도 싸움을 못한다는 얘기지 아니 이게 좀 나는 이정도로 안나올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행만 열몇번이 나왔어 첫줄에만 그래도 다행인거는 마지막에 20%가 나와서 15% 이렇게 나왔으면 정말 너무 슬플거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나온게 어디냐는 마음가짐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나온게 어디야 마지막에 안나왔으면은 더 절망이었을거 같은데 그쵸 마지막에는 행운이 따라졌대 정말 안났으면은 마지막은 더 절망이었을거에요 결과론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20%가 나온게 어디냐 아쿠맞습니다 아쿠맞습니다